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늘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시게 되면 마하1 공병호TV에서 몇 번 정도 소개했는데 마하1 AI 가속기 전쟁에 이례적으로 조선일보가 일면 톱기사를 다뤘습니다. 좀 어려운 주제인데 엔비디아를 무너뜨릴 삼성의 비밀병기, 마하1에 담긴 발상전환.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업발전사를 보게 되면 특정 업체가 특정 제품을 통해 상당한 종류의 초과이익을 누리게 되면 반드시 후발자들이 그 초과이익을 나누어 가지고 뛰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어마어마한 이익을 누리고 짧은 기간 안에 미국의 주식 시가총액 2조 달러 몇 개 기업이 안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된 거죠. 그렇게 올라간 것은 게임에 특화된 gpu라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본인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원래 gpu가 ai 컴퓨터에 여러분들 활용되리라고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시작업을 많이 진행할 수 있는 병렬연산에 뛰어난 그런 gpu가 의외로 ai 컴퓨터에서 학습과 추론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니까 그것이 이제 게임이나 그래픽 전문용에서 ai 전문용으로 이렇게 전환되어 가지고 히트를 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삼성전자는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네요. 그리고 가격은 10분의 1 정도를 낮추고 마하 1이라는 그런 ai 가속기를 통해 가지고 저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카이스트의 김정우 박사께서 김정우 교수께서 아주 쉽게 설명했네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네요. 그러니까 거대 언어모델과 같은 그런 소위 ai 모델이 가동되는데 학습도 필요하고 추론도 필요한데 학습에는 gpu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추론 과정에서는 굳이 gpu를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gpu를 대체할 수 있는 체론 종류의 반도체가 추론 특화용 반도체가 사용되게 되면 전력도 어마어마하게 낮출 수 있고 가격도 10분의 1 가격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게 만일 성공하게 되면 대박일 것 같네요. 그거를 김정우 박사가 굉장히 쉽게 설명했나요. 거대 언어모델 lllm ai 모델이 여러분들 학습을 하고 추론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의 정보의 전송이 필요하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엔비디아가 접근한 것은 도로의 폭을 넓히는 건데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그 이동되는 정보의 크기를 줄이는 완전히 발상 전환을 한 거네요. 아주 신선하네요. 이 ai 가속기에서는 gpu하고 그 다음 메모리 반도체인 hbm 사이에 정보를 주고받는데 데이터의 전송 속도가 느려지는 데이터 병목 현상이 아주 심각한 문제인 모양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정보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제공한 hbm 고대역폭 메모리와 gpu ai 칩 사이에 원활하게 오고 가지 못한다. 때문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 코프 백에서는 마치 도로의 폭을 늘리듯이 hbm을 사용해서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이 좋기는 한데 가격이 비싸다 이야기죠. 큰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 그러면 누군가 신제품을 통해 가지고 가격을 낮추고 전기 소모량을 줄이면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한 것이 현재 엔비디아는 gpu하고 hbm을 연결해 가지고 데이터 병목 현상을 줄이는 쪽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갔는데 삼성전자는 후발주라서 완전히 이름들 시각을 바꿔가지고 gpu를 쓰지 말고 원래 gpu가 ai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니까 ai 추론용 엔진을 하나 만들자. 그렇게 해서 그게 npu를 만드는 거예요. 신경망 처리 장치 거기다가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모가 적은 lpddr 저전력 메모리 제 방송에서 두세 번 소개한 겁니다. lpddr 이걸 두 개 합친 거네요. 이게 npu가 마하 1이라는 겁니다. 삼성이 성공하게 되면 엄청나게 제가 볼 때 히트를 치겠네요. 완전히 다른 접근하는 거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cpu와 gpu는 메모리에서 이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cpu gpu는 처리를 할 때 데이터가 오는 속도가 이 cpu apu의 처리 속도를 못 따라가는 병목 현상이 생긴다. cpu와 gpu의 속도가 점점점점 높아지는데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기 위해 가지고 밴드위드 데이터가 가는 길 고대역폭 메모리 도로망을 넓힌 거네요. 도로망을 넓히는 것이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도로망을 넓히는 방식으로 쓴 겁니다. gpu하고 cpu의 속도를 맞추어서 메모리의 전송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망을 넓히는 거네요. 정확하게 김정호 박사 말씀하시는 게 맞네요. 마하 1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데이터라는 차량이 확확 지나다니는 도로의 폭을 넓히는 대신에 도로를 지나다니는 트럭 크기의 데이터를 경차 크기의 데이터로 홀쪼하게 압축한다. 완전히 발상을 바꾼 시입니다. 마하 1은 npu 뉴럴 프로세싱 유닛 신경망 처리 장치 기반의 ai 가속기다. 완전히 다른 ai 가속기니 완전히 발상을 다른 문제 해결 발상을 그냥 8단 12단 고대역폭 메모리를 사용해 가지고 도로망을 더 확장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완전히 접근을 바꿔가지고 뭡니까 완전히 npu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 가지고 가격을 10분의 1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파는 거니까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성공하게 되면 대박이 되겠네. npu와 메모리 사이에서 병목현상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피하려 마하 1은 우선 npu와 메모리 사이에 교환되는 데이터 크기 자체를 줄이고 데이터 자체를 압축하는 기술을 사용했다. 이렇게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압축해내면 굳이 넓은 도로망 역할을 해주는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필요 없다. 그 대신에 lpddr 로우 파워 다블 데이터 레이트 저전력 메모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저전력 메모리 반도체고 전력은 8배 이상 정도로 낮출 수가 있고 가격도 500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 마하 1은 초거대 ai 모델의 학습보다는 추론 행성의 특화다. 추론 특화용 칩이네. 그런데 또 삼성은 좋은 파트너를 갖고 있는 겁니다.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llm 거대 언어모델을 가동할 수 있는 네이버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하고 협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네이버가 이름은 llm 모델을 하이퍼클로벌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협업이 가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술이네요. 마하 1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다루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종호 교수님 설명을 다하니까 확 개념이 왔는데 삼성전자는 추후 마하 2, 3, 4, 5 등으로 이런 붙임에 연이어 ai 가속기를 개발할 것이고 지금은 추론용 ai 가속기를 내놓지만 앞으로는 학습용 ai 가속기도 개발할 것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점이 독주가 오래 지속될 것이냐는 놓고 사람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까지 읽었던 것은 엔비디아급의 여러분들 그런 ai 칩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그런 진용을 갖추려면 오픈 ai 사이가 여러분들 인프라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최소 5년간의 독주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시는 분도 많았는데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돌아가는 걸 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엔비디아가 단명할 가능성도 높겠네요.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마하 1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저도 놓쳤던 부분을 오늘 조선일보에 카이스트에 계시는 김정호 교수께서 설명하는 엔비디아는 도로망을 확장하는 쪽으로 접근했고 그게 전력이 너무 많이 소모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 대안으로 삼성전자가 마하 1 추론 특화형 ai 칩을 만드는데 그거는 그냥 npu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아주 저전력 메모리인 lpddr을 써가지고 전력은 8분의 1로 소요되고 가격은 10분의 1로 다운시킬 수가 있다. 아주 여러분 멋진 그런 작업이냐 추론 특화형 ai 반도체 그리고 학습용 범용 가속기 그런데 이 추론 특화형 ai 반도체는 그동안 저도 몇 번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sk그룹의 여러분들 계열 회사 가운데 하나는 샤피온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아직 상장은 안 됐는데 샤피온 샤피온이라는 회사도 추론 특화 ai 가속기 반도체를 생산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소개했던 카이스트의 하이프엑셀 카이스트 교수로 계시면서 창업을 해가지고 대규모 언어모델 추론 연산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이게 이제 추론용 반도체를 만들었으니까 샤피온도 같은 계열이고 그 다음에 하이프엑셀도 추론용 ai 칩인데 훨씬 더 규모 면이나 비교할 수 없는 삼성전자가 마하 1을 가지고 ai 시장을 잠식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진군한 거네요 여러분들 참조를 한번 보시죠 gpu는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이고 본래 그래픽 작업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병렬 처리 연산 능력이 뛰어나서 ai 추론에도 활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npu 추론에 최적화된 신경망 전용 프로세스다 gpu는 인공지능 컴퓨팅 분야의 획기적인 성능 향상을 갖다 줬고 hbm은 높은 대역폭으로 gpu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처리 속도를 극적으로 높여줬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완전히 다른 npu를 가지고 여러분들 가격을 획기율을 낮추고 전력소모를 획기율을 낮추는 그런 여러분들 접근을 했기 때문에 참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